안녕하세요. 한국어더비 채민희입니다. 이번에는 어더비 업그룹의 사인의 웹 양식 게시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대1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1대다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계약서 혹은 약관서를 승인 및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가자 또는 방문자에게 모두 서명과 같은 절차를 받아야 한다면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에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며 그 서명자들에게도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웹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환경입니다. 링크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웹 환경입니다. 어더비 업그룹의 사인의 웹 양식 게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계약서 또는 약관서와 같은 문서를 웹에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이나 규약을 웹에 게시하여 방문자 모두에게 서명을 받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계약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정해진 계약 양식을 웹에 게시하여 쉽게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웹 양식 게시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웹 양식 관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서명자가 웹 양식에 접근하여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웹 양식 게시 기능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더비 업그룹의 사인 대시보드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홈 탭에 웹 양식 게시 버튼을 통해 웹 양식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웹 양식 만들기 화면이 나오고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해 주고요. 양식 이름에는 일반 사용 약관이라고 넣겠습니다. 참여자의 역할은 서명자, 승인자, 수락자, 수락자, 양식 작성자를 정할 수 있으며 저는 여기서 서명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인증 방식은 아무 방식이 있고요. 지식 기반 인증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위해 없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연대 서명자는 웹 게시를 통해 서명받은 문서에 연대하여 추가 서명을 받는 사람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 파일은 준비된 템플릿을 추가하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암호를 넣어 문서를 열어볼 때 암호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 체크 박스를 체크하여 문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준비된 계약 문서가 나옵니다. 문서에는 준비되어 있는 이름, 회사, 서명 필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로 입력 필드를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들기를 완료하면 웹 양식 게시가 완료되고요.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두 완료가 된 것입니다. 완료가 된 웹 양식은 어크로베 싸인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고 다음과 같은 웹 양식 URL 또는 소스 코드가 바로 생성되게 됩니다. URL을 통해 바로 사용하거나 소스 코드를 당사의 웹 페이지에 넣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 양식 관리 방법입니다. 어크로베 대시보드의 상단 탭 중 관리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왼쪽에 프로세스별, 기능별, 분류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 웹 양식 메뉴로 이동하면 이미 작성한 웹 양식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작성한 웹 양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작업 가능한 액션들 목록이 나열됩니다. 중요한 기능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양식을 활성, 비활성화 할 수 있고요. 만들어진 웹 양식을 바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코드 각 가져오기 메뉴를 통해 웹 양식 게시가 완료되었을 때 볼 수 있었던 URL과 소스 코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웹 양식의 입력 필드나 서명 필드를 다시 수정할 수 있고요. 완료된 계약에 입력된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를 하거나 소유자를 바꿀 수 있고 웹 양식 숨기기를 통해 목록으로부터 웹 양식을 숨길 수 있습니다. 단, 숨기기를 하더라도 웹 양식은 정상 동작을 하니 웹 양식을 비활성화 싶으시면 상태를 비활성화하여 웹 양식이 비활성화 시켜야지만 비활성화 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서명자가 웹 양식에 접근하여 서명하는 과정입니다. 만들어진 웹 양식의 URL로 바로 접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계약 문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도비의 사용 약관을 확인해 주시고요. 문서를 쭉 검토 후 입력 필드에 맞는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회사명을 넣어주시고요. 서명을 서명을 넣어주시고요. 이름을 넣어주시면 서명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서명의 서번 문서를 받기 위한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이메일로 서명 서번이 전달되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다운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한 개의 계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업그룹의 사인에 웹 양식 게시 기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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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